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대한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였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6.25전쟁 남침시 유엔근은 즉각 참전을 결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자유와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핵 위험, 팬데믹 극복,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이론으로서의 책임 등을 역설함으로써 국제사회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번영의 혜택을 받는 국가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환기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께서 전세계 어디에 계시든 자랑스러워할 만한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